엄청난 세일전. 여러분 이 시간 블렌더 집에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무려 20% 세일의 효과. 가성비 갑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해밀터비치 합계하실 건데요. 직접 방송도 대박이 났죠? 고객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더더욱이 오늘은 너무나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좋은 가격에 오늘은요. 기다리실 여유가 없습니다. 얼른 가져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세일인데 그냥 세일 아니고 무려 20% 대박 세일은 최신상을? 오래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얼마? 6천 원대. 한 달에 6,300원대로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는 계속되지가 않고요. 죄송하지만 물량 관계로 다음 방송은 아직 미정.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을 위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제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혜택들만 보셔도 쏟아 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해밀턴비치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모델 800와트 제대로 된 블렌더를 오직 방송에서만 메가세일로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축축 처지고 덥고 엄청나게 더위일 때는 최초부터 과일까지 확 해가지고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좀 보여드릴까요? 800와트. 지금 보시면 통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쭉 갈아볼게요. 쉽게 꼭 지나가면 주시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그 와중에 저희 옆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갈아볼 텐데요. 이건 냉동 딸기입니다. 냉동 딸기인데요. 여기다 고객님 쭉 음료만 부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 오면 너무나 덥잖아요. 그럴 때 판랄만 딱 결착을 해주신 다음에 고객님 그냥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편안하게 쭉 끼시고 한 번만 따로 덥습니다. 통만 딱 돌려주시면 순식간에 슬러쉬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과일 통과해 주수도 되죠. 동시에 돌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고객님 판랄. 판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육날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쳐 올려주죠. 옆에 있는 게 크리미하게 만들어드려요. 톱니 모양이 있어서 단단한 거 질긴 거 다 잘라드립니다. 제대로 갈아드릴 테니까 여름 건강 챙기실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보시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 감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싹 해서 우리 집 가족을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예뻐요. 헤라클레스급 엄청난 파워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이 한번 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아까 얼음 냉동 딸기잖아요. 슬롯이 느낌 제대로. 세상에 세상에. 이게 다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우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거 한 잔씩. 그런데 한 달에 이제 6,300원이면. 그렇죠. 아니 무엇보다도 질긴 거 단단한 거 희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데 가격이 지금 6,380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더 시원한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텀블러 뚜껑도 드리기 때문에. 닫고 다니면서 운동하시면서. 에어로빅 해볼까요? 필라테스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딱딱한 거. 그렇죠. 우리 아이들 당근을 잘 안 먹어요. 샐러리를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정말 이걸 언제는 내가 크기도 아니고 내가 이걸 계속 먹어. 걱정하지 마시고. 불릴 때 마구마구 갈아주세요. 언제 대박 세일 때. 그렇죠. 세일 때 가져가시고요. 고객님 시원한 거 먹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땅땅 얼어있는 얼음입니다. 얼음 안쪽에 살짝 붓을게요. 얼음 안쪽에 삭 붓고. 얼마나 곱기 곱게 우리 아이들 빙수북터에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해줄 수 있을까? 완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이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칼날 사이에 얼음이 끼고 나도. 끼고 나도 순간순간 딱딱 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얼음을 제대로 곱기 곱게 짝 만들어드렸죠. 그렇습니다. 사이즈요? 딱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람해서 자리 차지예요. 그게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먹기 좋은 사이즈 110년 전통의 미국 소연 주방가점들이 1회예요. 고객님 저희가 700ml도 드리고 500ml도 드려요. 그래서 기후에 맞춰서 고객님 용량에 맞춰서 딱 드시면 되는데요. 너무 잘 됐다. 어머 웬일이야. 앞뒤에 딱 부어볼게요. 네네네네.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이거 완전 겨울왕국입니다. 순식간에 이게 바로 여러분 보실래요? 그렇죠. 순식간에 어머나. 진짜 잘 달렸어요. 이게 바로 눈꽃빙수의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덥고 힘들 때 팥빙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망고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이거 뭐 그냥 살아있는 얼음과자죠. 어머 지난주 주말에 이게 있었으면 내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갈려있는 느낌만으로도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야 이거 정말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쇼핑이에요. 입 안에서 그냥 녹아. 그렇죠. 너무 고우니까. 여러분 강력한 블랙터 힘. 고객님 저희가 200ml 용기도 드리는데 이거 그라인더 용기예요. 여러 가지 분쇄하실 수 있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딱 끼는 순간 바로 없어져요. 칼라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딱딱한 새우라든지 멸치라든지 거쩨고 다시마 이런 것들이 이 200ml 공간 안에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칼라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싹 갈려놓은 게 확인이 되시죠? 앞쪽에 부어서 얼마나 잘 걸렸는지 우리 어머님들 확인해보시면 이거 다 씹으실 거예요. 그때그때 해서 먹어야지 또 신선하거든요. 제가 이거 펼치면서 따라 볼게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너무 잘 달렸죠. 좋습니다. 그냥 주스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채소 과일부터 시작해서 천연 조미료까지 제대로 여러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잠깐만요. 제가 활용도 갑, 오브 더 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방에 딱 놓기 좋은 사이즈 거기에 블렌딩 컵을 그냥 딱 갖고 나가시면 되고요. 뚜껑 딱 열어서 주둥이 있으니까 좋고 컵홀드에 딱 끼워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700ml 보관 뚜껑, 200ml 보관 뚜껑 칼날까지. 맞습니다. 이 풀세트에서 얼마요? 세일이라서. 세일이라서. 최신상인데 세일이라서 한 달에 6,300원. 이거 웬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블렌더를 수년동안 쓰시는 블렌더를 계속되진 않아요.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다시 껑충 뛰어오른다는 거. 다음 방송은? 미정입니다. 미정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블렌더 가장 필요하신 시기이실 거예요. 어떤 걸 사지 어떤 걸 사지 이왕이면 해밀턴 미치로 방송에서 세일이라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110년 전통의 미국 소연 주방가장 1브랜드 방송에서 화면. 무슨 세일? 메가 세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만 메가 세일인데요. 최대 약 20%의 할인 찬스에서 방송 최저가. 고객님 이 조건은요. 저희가 방송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화면만 봐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일. 가격만 봐도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방송에서만 메가 세일. 무려 얼마요? 20%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0%가 어떻게 6만 원대로 블렌더를 가져가요? 그렇죠. 한 달에 6,300원대로 블렌더를 가져가요? 네. 블렌더, 똘똘한 거 있고 없고의 차이. 우리 집 가족의 하루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 우선 튼튼한 본체와 700ml, 500ml 컵 총 3개. 여기에 글라인드 컵까지 드리고요. 입체 6,500할랄. 여기에 휴대용 뚜껑, 텀블러 뚜껑이에요. 보관용 뚜껑 2개. 이 폴세트를, 고객님, 지금 방송에서만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방송이 끝나면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나는 가격이 말 그대로 인하된 가격이 쭉 가요. 세일은 다시 껑충 뛰어오릅니다. 고민했어요. 가장 지금 필요한 상품이 무엇일까? 더위와 관련된 상품,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피부만 시원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아요. 소까지 시원하려면 5만 가지 과일은 다 갈려야 되는데 이런 파워블렌더만 한 게 있겠습니까? 고객님,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외부의 환경은 변하지만 나의 건강은 어떻게 보면 관성처럼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강에 무언가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 빨주노초파남보, 자연을 통째로 갈아서 드실 수 있는 말 그대로 헤라클레이스 파워의 800와트의 강력한 파워. 여기에 입체 유격 칼날,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제대로 곱디곱게 갈아들일 테니까 고객님, 6만 3천 8백 원데 여기에 무이자 10개월. 이거는 정말 혜택을 쏟아 부은 조건이에요. 이거는 블렌더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최신 상품의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전 방송에서 속된 말로 없어서 못 팔았던 세일도 찔끔하고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20%가 뚝 떨어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깎아가세요. 20%가 뚝 깎아집니다. 한 달에 6,300원대로 나도 바꾸고 부모님 것까지 싹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블렌더는 파워 아니겠습니까? 800와트의 강력한 파워, 일명 헤라클래스급의 파워예요. 통으로 넣어주시면, 탁하고 용기만 돌려주시면 제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해밋던 비치가 11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대기 시간이 5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네요. 설명 딱 한 번 했는데 대기 시간이 5분이 넘어가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더위, 오늘이 또 최고 절정 더위라고 하고 이제는 시작입니다. 블렌더 필요하셨던 분들 예산 한 20만 원 잡으셨나요? 한 15만 원 예산 잡으셨습니까? 단 6만 원대. 단 한 달에 6,300원대로 얼음 갈리는 거 맞죠? 얼음 잘 갈리죠. 고객님, 이 얼음이 칼날 사이에 꼈는데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800와트의 헤라클래스급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면서 고객님, 가전을 구매하는데 약 20%, 이게 3, 4%도 아니고요. 20%면 거의 5분의 1의 가격이에요. 이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건 눈 감고도 너무나 좋은 가격인 거죠. 심지어는 카다린까지 들어왔으니까 얼른 오세요. 종료 시간, 왜 이래? 1시간도 방송이 오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있는 물량에서 함께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세일이 아닙니다.